서양은 디저트 문화가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만 해도 마카로, 몽블랑 등 여러 가지 디저트가 떠오르죠.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밥이 주식이기 때문에 디저트 분야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한국은 바비큐, 김치, 불고기 등 여러 가지 한식이 유명해진 것과는 다르게 한국의 디저트는 상대적으로 유명하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디저트들마저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외의 유명 셰프들은 한국의 디저트를 배우고 싶다며 난리라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여러분들은 한국 디저트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놀라운 퓨전 능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인들은 서양 음식이 들어오면 그대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토핑을 올리고 안에는 크림이나 치즈를 듬뿍 넣거나 설탕을 더 추가하는 등 그야말로 재창조 과정을 거칩니다. 그야말로 뭐든 가만두지 않는 한국인들의 성질머리가 그대로 반영된 듯한데요. 그런데 오히려 한국인들의 손맛을 거쳐 변형된 음식들이 음식의 본고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일본이나 프랑스로 다시 확산된 뚱카롱이나 크로플이 바로 그 예죠. 뚱카롱의 경우에는 기존의 마카롱의 필링을 가득 채워 뚱뚱하게 만든 디저트인데요. 휴지 한 장만 달라고 해도 정없다며 두세 장을 뽑아주는 민족답게 얇은 필링은 정이 없다며 꽉꽉 눌러 담아준 그 결과가 바로 뚱카롱이죠. 그래서 프랑스인들도 한국의 뚱카롱을 보며 사실상 한과다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프랑스의 샌드위치인 잠봉베르는 바게트에 얇게 점인 햄과 버터를 넣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버터를 거의 덩어리째로 넣어버려 외국인들을 다시 한 번 놀라게 만들었죠. 추가로 한국인들은 크로아상도 가만두지 않았는데요. 크로아상을 와플펜에 넣고 납작하게 구워내 크로플이라는 새로운 메뉴를 탄생시키고 말았죠. 심지어 와플펜에 누룽지나 붕어빵도 넣어보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과연 먹방이라는 단어를 세계에 알린 민족답게 먹는 것에 진심인 모습이네요. 이에 전통을 중시하는 프랑스인들은 한국식 디저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에 프랑스인들은 마카롱은 한입으로 쉽게 먹을 수 있게 만든 과자다. 근데 갑자기 한입으로 못 먹고 칼로 잘라서 먹어야 한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다. 굳이라는 생각이 든다. 크로아상을 먹고 싶으면 크로아상을 먹고 와플을 먹고 싶으면 와플 먹으면 되는데 왜 굳이? 라는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이런 변형 디저트들은 다시 해외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 마카롱과 비교했을 때 더 크고 예쁜 이 뚱카롱은 sns에서 인증샷으로 인기를 끌면서 그 인기가 캐나다를 강타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토론토 킬스트리트에 위치한 로이스 크림은 뚱카롱을 주력으로 한 베이커리 카페인데요. 로이스 크림에 따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뚱카롱을 즐기지만 그 중에서도 백인 여성 손님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제 마카롱 전문기업 더블스윗은 미국 내한인마트에 뚱카롱 세트를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죠. 상황이 이렇자 한국의 자국의 디저트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한국 시장을 노크했던 기업들은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뭐든지 다 자기 입맛으로 해석해버리는 데다가 오히려 더욱 맛있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럼 대체 왜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음식에 도전정신이 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나게 된 걸까요? 사실 한국인들의 맛에 대한 탐구는 아주 오래전부터 유명했는데요. 주로 대다수의 나라가 농사를 지었던 시절 여러 나라 가운데 아녀자들이 가끔씩 바구니를 끼고 산에 오르는 민족은 한민족 우리나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산에서 나는 냉이 달래에 고사리 등의 채소가 맛있다며 험난한 산을 매일 오를 정도로 맛에 진심이었던 DNA가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은 새로 들어오는 먹거리에 대해서 거부감도 적을 수밖에 없다는데요. 그 덕분에 조선 후기 감자가 들어오면 감자를 먹고 고구마가 들어오면 고구마 요리를 수만 개는 만들어낸 민족이었죠. 이와 달리 유럽 사람들은 감자가 너무 흉측하게 생겼다며 잘 안 먹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고약한 냄새가 나는 은행나무의 열매마저 먹어 한국인들은 못 먹는 게 없다는 소리를 듣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네요. 여기에 해외의 디저트들이 쉽게 한국을 침투하지 못하는 이유가 추가로 있었는데요. 그건 한국인들만의 놀라운 가성비 능력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60, 70년대만 해도 전쟁 직후라 먹을 게 그리 풍부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장 맛있는 맛을 찾아냈는데요. 그건 바로 삼겹살이었습니다. 삼겹살은 살코기와 비계층이 3번이나 겹쳐져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를 선호하던 선진국들은 먹지 않고 버리던 부위였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한류가 강타하면서 다시 이 삼겹살이 유행하면서 외국인들도 이 맛있는 걸 한국만 먹어왔단 말야를 외치며 맛있게 먹고 있다고 하죠. 디저트도 이와 비슷합니다. 샤모니 제빵사가 만들어낸 몽블랑이라는 디저트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프랑스에서 시작돼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디저트라고 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인기가 크게 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밥암바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아이스크림이 왜 나와? 하며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바로 몽블랑의 맛이 밥암바와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이죠. 외국인들은 한국의 밥암바를 보며 어떻게 몽블랑의 맛을 재현해낸 거지? 하며 놀란다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몽블랑은 굉장히 고급 디저트인데 개당 천원쯤 하는 가격인 아이스크림 밥암바를 먹으면 99% 비슷하게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밥암바 마시면 밥암바를 먹질하며 외면해버렸기 때문에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퓨전 디저트들만 해외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국의 전통 디저트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 뜨거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약과죠. 약과는 약이 되는 과자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간식인데요. 약과를 만들 때는 꿀과 각종 귀한 재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에는 왕족과 귀족들만 먹을 수 있던 고급 디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 때부터는 온 국민이 즐기는 국민 간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약과는 추석이나 명절 때나 가끔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먹는 디저트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레트로 유행을 시작으로 2030 세대들이 전통을 고리타분이나 촌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옛날 전통들을 힙하게 여기면서 다시 약과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또 맛있는 걸 귀신같이 탐지하는 한국인들답게 아이스크림을 올려 먹거나 쿠키 반죽에 초콜릿칩 대신 약과 조각을 넣은 약과 쿠키 휘낭시에 위에 약과를 올려 구운 약과 휘낭시에까지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야말로 음식에 대해 어마어마한 실험정신을 가진 나라답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꽈배기도 해외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한국에 가면 꼭 먹어야 할 K-디저트로 급부상하고 있다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꽈배기도 발전의 발전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쫄깃한 빵에 설탕을 뿌린 전통시장 꽈배기도 맛있지만 요즘은 빵의 생크림, 앙버터 등의 토핑을 올린 꽈배기들까지도 등장했죠. 과거 아버지가 퇴근길에 사오시던 추억의 먹거리가 이제는 고급 후식으로 바뀌어 외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다니 한편으로는 격세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자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디저트 거장으로 불리는 필립 콘티치니도 한국인의 디저트 사랑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 디저트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대중문화가 더욱 유행하면서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찾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국의 음식에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프랑스 내에서도 한국 음식의 인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의 유행이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의 삶의 한식이 녹아들고 있는 현상이 너무나 신기하기만 한데요. 앞으로도 한국 음식과 디저트가 계속 사랑받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